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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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내가 다 왔다고 말했잖아 호동아 그거 건들면 너 죽는다 네가 지금 남극장 할 때가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, 건들지 말라고 제가 여동생을 좀 찾고 있거든요 시토박탈 타령부! 너 뭐냐? 네 동생 쑤신 놈 내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경고등도 꺼졌고 그럼 뭐, 죽어야지 나 살았네 나 살았네 나 살았다 나 살았다 나 살았다 나 살았다 또 살어보는 나